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날려가고 아 이거구나 저번에는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대충대충 깨웠는데 자 내려 바꾸고 왜 왜 안 올라갔어 이거 돼지 이거 올라가야지 두번을 건드리라고 아예 안된니 이거 한번 좋아 아 이따다 아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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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 열쇠를 찾으라 이건데 자 통자물쇠 열쇠 자 이 마을 집회소에 잠긴 문을 열면 된다 이거 저거 뭐가 있진 않네요 이제 돌아가자 자 보상을 과연 어떤걸 줄지 그게 궁금하다 그니까 늑대인간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정도면 대체 어떤 보물이 보물이 보물 보물 하길래 보물 보물 퍼즐 보물 보물 그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저 이 잠긴 문 말하는거죠 열쇠로 잠금해제 열쇠로 잠금해제 모크박의 일치 자 이쪽도 긴 발표 점프점프 레볼루션 자 모크박의 일지를 한번 읽어보자 약간 새로워진거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자 24일째 현명한 티오르 스타르는 그의 이름의 무가치함을 증명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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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째 33일째 자 모그바르에 대해서 거짓말한거 다시 모르라고 어휴 이거 완전 똥개훈련 아니야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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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이동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자 에이나르 거짓말을 했더군 아니야 작은거야 야 여전히 진짜 신스틸러 했죠 눈빛 공교단 세트 음 반갑게 맞이하도 잠깐 우린 싸울 필요가 없어 아니야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지 두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그래서 아이템 준다며 어 내 보상부터 뭐줄래 너 가면 안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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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너 제법이다 어머나 솜수리 제법이지만 꺼져 아 깔끔해 야 역시 이름 좀 날린 그 도적놈이긴 하네요 그래봤자 쥐꾸레기지만 알았냐 이 쥐꾸레기야 일단 느루에인한테 보상 먼저 받자 좋아 이제 이거 보상받고 절상포 가고 자 보상을 받으러 왔어 저 이제 또 노비그라드에 있는 전당포에 자 노비들을 그라드로 가는 길에 나는 로딩하는 와중에 나는 그 화장실에 갔다오겠어 좋아 아니 여러분들도 물만 자주 마시는 습관 있어봐 어쩔수 없어 어떻게 생리현상을 거스릴수 없잖아 너냐 아유 읽어오는데 겁나 오래 걸리네 어휴 실시간으로 텍스처가 로딩이 되고 있어 아니 사채없자 좋아 모크바그가 안부를 전한다 자 뭘 주는걸까 뭘 주니 데이스웰 쓰레기였다고 한다 그래도 팔면 돈이 좀 되겠어 뭐 책이 있어 인생을 바꿔라 안내사 자 물건 좀 팔게 갖고 가 이거 쓸데없이 무게 드럽게 많이 나가는 것들이지 무용수 이것도 갖고 가 필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12시 얼마 안남았네요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20분만 눌러주시면 600개라 정말 오랜만에 추천 이정도 받아보네 주말이라 그렇긴 하지만 좋아 이제 고된 시기와 숲의 심장 속 좋아 이제 서브캐스트도 얼마 안남았다 정말 힘겨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어 넌 또 뭐야 별로 안유명해 보이는데 얘 생긴 것도 겁나 클론 무장같이 생겼고 내가 왜 필요하지 아 바이트 그 유명한 디에르가 어떤 유명한 디에르가 프레트는 그 그의 그의 시기와 그의 세계가 그로스바르트가 그의 비가 고통과 너는 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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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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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들의 노란 모자 노란 모자 노란 모자를 그 있잖아 옐로우캡 택배라고 있지 않니? 택배 회사 총직원들인가? 무시무시하네 자 일단 뭐 퀘스트 하나 받았어 그 전에 이거 먼저 해야죠 자 고된 시기 위처 센스를 사용하여 부서진 카트로부터 흔적을 따라가자 아 이거 은근히 멀구나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일단 쌈필 이들은 스쳐도 죽는 아이들 아니니 그만하렴 여긴데 자 이거야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그는 내가 피가 없었지 정치적 싸움은 없었지 그는 가능한 기회에 없었지 이쪽 피 쫓아가면 되는거 아닌가? 잘 짜고 자 이거 또 다른 흔적 자 이쪽으로 영어 듣기 평가하니 진짜 또 리슨 앤 리핏 어이 시체 자 죽은 여성의 시체에서 발견한 편지를 읽자고 자 얀네 사랑스러운 내 아들 최근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겼단다 싱하의 싱하? 굴다리 밑에 싱하? 남편의 배가 지난번 출항에서 칠몰했어 다행히 비에른에서 살아남았지만 손장이 어 다른 배를 건조할 때까지 몇주가 걸릴테고 그동안은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어가지고 어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고 돈 빌리러 가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케어트로드의 대장장이한테 한번 전달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편지를 케어트로드의 대장장이한테 한번 전달하면 되겠어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여기가가지고 빠른 이동으로 다 가져 넘어가자 자 이 대장장이 까지